공수처의 대통령 통신기록 확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입장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대체로 법원에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공수처가 정치기관화가 되질 않게 바란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은 통치권자입니다. 과연 무슨 근거를 갖고 통신조회에 나섰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기관화되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광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그동안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특검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통신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는 공수처가 정치기관화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이 나와서 뭔가 좀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겁니까? 정치기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론적인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통신기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의 결정인 만큼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근거가 되는지 추경 원내대표가 비록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법원 자체의 결정은 존중해야겠죠. 다만 이번 사안은 공수처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라고 공수처를 2019년에 그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이른바 야만 국회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패스트트랙 거쳐서 공수처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아간 특검을 주장한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명분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제3자 특검법안은 추천권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공수처가 이런 의지가 있고 통신기록 내역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 조사들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우려되는 대목은 이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만 여론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법리와 증거, 사실에 기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 기관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해석인 거죠. 여론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응당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도 계속 논의한 바가 있는데 공수처 자체의 직원들이, 수사관들이 내부의 외압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특검법에는 그런 외압 문제들도 다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특검에 대한 방어 기재로서 늘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수처가 다행히, 다행히도 대통령이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나니까 정치기가 하나 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적기는 3천 건 몇만 건이라고 지금 혹자는 주장하고 있는데 거의 언론인 관계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통화 직접 안 했던 사람 것까지도 다 털리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의 굴비 엮듯이 다 엮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이 통화기록 확보가 그 명예훼손 사건의 준에서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대통령 통화기록 가지고 일파만파로 계속 엮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통화할 사람들의 기록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군사법원에서 통신사실 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그날 장관하고 통화했던 것을 저희가 알아낸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로 수신한 내용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발신한 내용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와의 통화 내역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통화가 만약에 명예훼손 사건처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 관련된 통화 내역도 다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방향으로 공수처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제대로 불이 붙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인데 이거를 정치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최경호 대표가 공수처 가서 제대로 쏴야 된다고 막 방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격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강재 의원님 반박 갔어요. 저는 정치기관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민주당도 공수처라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정치기관화되는 것을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였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사실 말씀드릴 것처럼 2019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어쩌면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 것이지 이게 공수처 수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대통령 통신기록 확보가 갖는 의미,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발신한 기록을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통신을 했고 전화를 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 외압이 정말로 외압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그 외압 의혹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